저는 과학고 카이스트 한의대를 졸업한 20년차 한의사 공부하는 아빠 공빠입니다. 행복, 건강, 나누는 삶이 제 인생 목표이고요. 그러려면 공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제가 재미나게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게요. 요즘 제가 실버타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셋이 있어야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실버타운에서는 건강식사, 운동, 친구 이 세 박자가 적절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60세가 되면 실버타운 들어가려고 대기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중년들,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를 바라는 효자, 효녀들에게는 아주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버타운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버타운을 잘 고르려면 몇 가지 선택 기준을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선택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실버타운에서 생활비로 제시해주는 금액이 적당한지 그런 것들을 다른 실버타운과 비교를 하려면 몇 가지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숙소가 넓고 부대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좋은 곳이 당연히 비싸겠죠. 그런데 비싼 생활비를 내고 실버타운에 입주를 했는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쉽잖아요. 그리고 월 생활비의 경우에도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 또는 싱글인 경우에 더 합리적인 곳이 어떤 곳인지 이런 걸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 월 90식이 음식인 경우도 있고요. 월 60식이 음식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시해주는 생활비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 그 실버타운이 90식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책정을 했는지 또는 45식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도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 7가지 선택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함께 따라오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경제력입니다. 돈이죠. 그래서 입주보증금과 월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크게는 고가형과 저가형, 실속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보증금, 일반 주택으로 생각할 때 전세 보증금에 해당되겠지요. 내가 목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보증금이 아주 많은 실버타운은 서울시니어스 분당, 더클래식 500, 삼성노블카운티 이런 곳이 해당됩니다.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에는 보증금이 14억인 숙소도 있습니다. 더클래식 500이나 삼성노블카운티는 9억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입주보증금이 아주 적은 것도 있어요. 특히 경북 김천에 있는 월명 성모집은 입주비 600만 원만 내면 입주보증금이 없더라도 입주보증금 대신에 생활비를 조금 더 내고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창신빌리지는 1년 계약을 할 경우에는 보증금이 1천만 원, 1,500만 원 되고요. 남양주에 있는 수동시니어타운은 가장 적은 숙소의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이 2천만 원입니다. 내가 실버타운에 입수하고 싶은데 입주보증금이 많지 않다. 그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그런 실버타운을 찾아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보증금은 처음 들어갈 때 되는 목돈인데 월 생활비는 매달 내야 하는 생활비입니다. 생활비가 높은 곳은 더클래식 500이나 삼성노블 카운티, 수원에 있는 유당마을 이런 곳들은 월 생활비가 높은 실버타운에 해당이 되고요. 내장산 실버아파트나 김제부영 실버아파트, 수동시니어타운은 생활비가 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내장산 실버아파트, 김제부영 실버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꼭 내야 될 그런 생활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정도의 생활비가 듭니다. 두 번째 실버타운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은 식사입니다. 의무식을 얼마나 하는지 또는 식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실버타운은 특징적으로 의무식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소해서 꼭 한 달에 90식을 다 드셔야 되는 실버타운이 있고요. 하루 3끼죠. 그리고 월 60식이 의무식인 숙소도 있고요. 월 45식이 의무식인 실버타운도 있고 월 20식만 의무식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원형인 경우에는 나가서 사드셔야 될 곳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월 90식인 숙소가 많고요. 보통은 월 60식 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들은 월 45식을 의무식으로 하고 추가로 식사하는 경우에는 또 추가로 한 끼에 얼마씩 해서 부담을 합니다. 건대 입구에 있는 더 클래식 500은 월 20식이 의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비도 어떤 경우는 2,500원부터 많은 곳은 1,000원까지 한 끼 식비입니다. 내장산 실버아파트는 가까이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경우에 한 끼 식사가 2,500원에 해당이 되고요. 더 클래식 500은 한 끼 식사 비용이 12,000원입니다. 식단을 봤을 때 과일이 많이 제공이 되는지 야채 샐러드가 제공이 되는지 해독 면역 주스가 제공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고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실버타운 선택하는 기준 중에서 세 번째는 신여의 건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대형병원이 얼마나 가까이 있고 내가 응급상황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현재 건강 상태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을 함께 운영하는지 여부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너싱홈이나 요양원, 요양병원 병원 적극성을 봤을 때 실버타운에서 대형병원이 아주 가까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더 클래식 500은 건대 병원에 아주 가까이 있고요. 인천 마리스텔라는 관동대 카톨릭병원이 가까이 있고요. 서울 시니어스 분당타운은 서울대 분당병원이 바로 길 건너 있습니다. 서울 시니어스 서울타운은 옆에 송도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병원 아니더라도 병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남양주 수동시니어타운은 요양병원을 함께 하고 있고요. 부산 흰돌 실버타운, 인천 마리스텔라, 월명 성모의 집은 실버타운 내의 의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함께 하고 있는 실버타운들이 있는데요. 너싱홈이나 요양원 너싱홈은 요양원의 조금 고급 버전으로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노블 카운티나 인천 마리스텔라, 서울 시니어스 가양타워 이런 곳들은 요양원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흰돌 실버타운, 월명 성모의 집, 내장산 실버 아파트도 요양원을 가까이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버타운 선택 기준은 교통입니다.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셔틀버스 서비스는 제공이 되는지 왜냐하면 시니어돼서 나이 들어서도 자기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 시니어들인 경우에는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도 실버타운 선택 기준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더클래식 500은 건대 입구역과 거의 붙어 있고요. 하이엄 빌리지는 용산역, 서울역에 아주 가까이 있죠. 그리고 서울 시니어스 가양타운은 고호선 증미역에서 200m니까 아주 가까이 있고 서울 시니어스 서울타운은 약수역에 가까이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많은 실버타운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삼성 노블 카운티나 수동 시니어타운, 마리스텔라, 월명 성모집들은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실버타운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위치입니다. 도시 중심에 있는지, 도시 근교에 있는지, 전원 속에 있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자연은 어떤지, 숲속인지, 물과 가까이 있는지, 공기가 아주 좋다. 이런 것들이 실버타운의 위치에 관계가 되죠. 도시 중심, 도심에 있는 실버타운의 예를 들어드리면 더클래식 500이나 더 시그넘 하우스, 서울 시니어스 타워, 하이엄 빌리지 이런 곳들은 도시명에 해당되고요. 남양주 수동 시니어타운이나 청신빌리지, 가평, 경북 김천의 월명 성모집, 전북 정읍의 내장산 실버아파트는 전원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 노블 카운티나 서울 시니어스 분당타운은 도시 근교형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실버타운의 선택 기준은 부대 시설과 프로그램입니다. 입수하는 시니어들이 얼마나 활동적인가, 그리고 사교성 공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활용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실버타운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런 부대 시설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실버타운을 선택하는 시니어분들도 많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버타운의 수영장을 부대 시설로 갖추고 있는 곳들은 더클래식 500이나 서울 시니어스 분당타워, 삼성 노블 카운티 이런 곳들은 실내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동에 있는 약천, 온천, 실버타운은 원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실버타운들이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을 운영을 하고요. 시니어분들이 노래를 좋아하셔서 노래방, 영화감상실,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 클럽, 도서실, 당구장, 실내 코프장, 사우나, 다쿠장, 그 다음에 바둑이나 장기 보드게임실, 서해실 이런 곳들을 많이 부대 시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의 프로그램 중에 운동 프로그램으로는 등산이나 파크골프, 걷기, 골프, 헬스 등이 있고요. 취미활동으로는 노래, 바둑장기, 서해 미술, 텃밭 가꾸기 이런 활동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종교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4대 종교가 다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의 선택 기준 일곱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런 중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선택할 사항들 중에서 입수하고자 하는 시니어가 특별히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선택을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견학한 곳 중에서 어떤 곳은 일출이 아주 멋있고 매일 아침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낮 때문에 이곳에 입수를 했다. 이러신 그런 시니어를 면담을 해보았고요. 나는 이 수영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영장 시설이 좋은 실버타운, 사우나나 온천 이런 시설 때문에 나는 여기에 들어왔다. 어떤 분들은 노후에 취미생활로 파크골프를 즐기는데 이 실버타운의 파크골프장 때문에 나는 이곳에 입수를 했다. 이런 분들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운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그 피트니스 클럽의 프로그램 때문에 실버타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 그것이 실버타운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실버타운을 우리가 선택하는 조건들이 첫 번째, 경제력으로 얼마만큼의 입주 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식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식단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아야 되고요. 내가 건강 유무에 따라서 병원과 얼마나 가까이 있고 요양시설 운영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 교통이 얼마나 좋은지. 계속 사업도 하고 직장 다니고 쇼핑도 다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이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로 주변 환경 때문에 나는 도심이 좋다. 또는 나는 조용한 전원이 좋다. 이런 것들이 선택 기준, 조건이 되겠고요. 실버타운의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나는 나이 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이런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원하는 사항. 이것만은 꼭 나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실버타운을 선택하는 일곱 가지 기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선택 기준들을 잘 고려를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실버타운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버타운 잘 고르는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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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